상쾌하고 맑고 따뜻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유든춤! 태정이니까 딩고에 왜 왔을까요? 트위터나 SNS, 수많은 인스타그램에서까지도 많은 댓글과 글, 그리고 항원들을 봤습니다. 태정이 스카이라인 딩고와 함께 안 하나요? 정말 많은 글을 봤는데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딩고가 그냥 가만히 있을 딩고가 아닙니다. 찍으시죠. 여러분께는 들리지 않지만 제 귀에는 지금 엄청난 스카이라인 반주가 들리고 있습니다. 띠든쯤! 띠든쯤! 된장아, 엄마 갔다 올게. 뿌쿵뿌쿵. 된장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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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더 켜야 될까 싶어요? 마이크를 더 켜야 될까 싶어요. 마이크를 더 켜는 거에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역시 저는 딩고 없이 못 살아. 딩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세정 씨를 위해 선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선물이요? 네. 뭐죠? 스포요전 김클린님. 지금 이 순간부터 딩고 촬영 스포요전을 허락합니다. 아니 저희 딩고랑 하는 거 예고도 나가기 전에 먼저 맨날 스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본람했던 장이 한 대만이 아니었거든요. 첫 방인데. 8시에 나온대요. 빙빙. 아직 본방이 포즈로 가고. 아직 본방이 포즈로 가고. 아직 본방이 포즈로 가고. 아 근데 이번 거는 제가 스포하지 않아도 팬분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원해왔기 때문에 이제 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작정하고요? 좋다. 아 지금 말고?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덕분에 지금 목 뒤가 축구 선수처럼 시커메지고 있습니다. 목 뒤에 선크림을 열심히 발랐어야 되는데. 촬영 끝나고 나면은 저는 축구 선수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햇살 너무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지금 행복합니다. 포카리 같았나요? 뒤에 분들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자 안녕하세요. 세정 리프턴 아저씨입니다. 네 일주일 정도 세정밴드로 활동하신 드럼. 네 성은 몇 분이시죠? 김번서입니다. 김건재님. 어우 역시 너무 건제하셔가지고 드럼을 너무 열심히 잘 쳐주십니다. 자 근데 실제 다 연주자분들이시기 때문에요. 엄청난 경로를 받게 되십니다. 지금 어디 부르고 계시죠? 디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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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베이스로 넘어갔습니다.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재만입니다. 네 재만님. 처음 뵀을 때는 콘트라베이스. 맞습니다. 드림. 노래 드림 제가 커버했을 때 봤던 분이셨는데. 아 몰라. 네 그래가지고 자주 뵀습니다. 기타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왜 기타가 바뀌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늘 방송하던 분과는 오늘은 좀 다른 분이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안녕하세요. 이예동. 예동님이요? 네. 오 예동님. 오늘 현란한 여러가지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펙터라고. 이펙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중 제일 아트한 이펙터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회색깔을 제일 아트요. 아 회색깔의 장점은? 좋은소리라고. 아 좋은소리가 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동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쪽 카메라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권장민입니다. 장민님이요? 네. 장민님께서는 저를 정말 예쁘게 저의 좌측 측면 얼굴을 찍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날에. 자 쭉쭉쭉 가서요. 인터뷰 끝에 들어갈게요. 네네.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셨죠? 딩고는 언제나 이렇게 수많은 전문가와 함께 좋은 영상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노래를 부러 가겠습니다. 안녕. 아 피디님. 피디님 나오기 싫어서 그런거죠? 아니요. 어차피 아애모 댄싱몬싱 좀 더 빨리 아애모 댄싱몬싱 아애모 댄싱몬싱 좋다 감사합니다 신났다 좋습니다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스카이라인을 딩고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기분은 당연히 날아갑니다 딩고를 오랜만에 만나는 것만으로 저는 기분이 좋았을 거 같고요 날씨가 너랍 좋아서 원래 방압성을 빚으면 사람의 엔돌폼이 존잖아요 그러면서 보는 거 아닐까요? 너무 신나있죠? 저희가 또 준비를 하나 더 했거든요 그것도 뭐죠? 세정의 디지털 싱글 두퉤 다치송을 개사에서 예고를 만들어 주세요 방금 이거 하지 않았나요? 마침부터 했는데 오늘 저렇게 세정의 디지털 싱글 두퉤 세정의 디지털 싱글 두퉤 세정의 싱글 두퉤 세정의 싱글 두퉤 세정의 싱글 두퉤 세정의 싱글 두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아주 신나있습니다 NNC 장인이라고 들었는데 NNC 한번 가볼까요? 설마 스카이라인으로요? 스카이라인은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또 이거 생각을 했으면 딴거 딴거요? 딩고로 한번 가볼까요? 딩고요? 딩! 딩고는 뭐 무조건 고 고 아닙니까? 스카이라인은 너무 어려운데 스카이라인 일단 해볼게요 오케이 둘 스카이라인 여러분 진짜 많이 기다리셨죠? 딩고와 합작품 가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드디어 찍게 되었습니다 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라 라디오보다 훨씬 좋은 여기 음향들이 쫙 있습니다 인 인제 시작해볼까요? 와아아아아아 좋았어 또 뭐 있나요? 비행기? 비행기요? 아..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차분하게 하긴 차분하게 비 비가 내리고 드디어 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행 행복한 순간이라고 해서 막 나오시면 안 돼요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 기다렸다가 다 거쳐가고 나면 그때 만나요 우와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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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이는 지금 어디 갔어요? 된장이 밑에 기다리고 있어요 된장이가 다행히도 분리불안이 없어가지고 혼자도 잘 있고 장난감 혼자 잘 가지고 놀고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새로운 사물에는 다 무조건 간식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혼자 잘 놀고 있습니다 이름이 왜 된장이에요? 생긴 게 된장 같아가지고 색깔도 된장이고 주름도 약간 된장 파다가 툭 던지면은 주름이 지잖아요 그 느낌이지 않나요? 그런 느낌 김된장? 김된장 그래서 김된장을 안 부르고 항상 김된장으로 부를 거예요 김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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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말을 해놓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잘라주세요 저기서 다들 땀나시는 것 같은데 뭐 하나 준비 지는 게 있는데 비밀입니다 그때 가서 기사가 떴다면 확인해 주세요 비밀이에요 쉬는 날에는 작업하고 바쁜 날에는 일하고 또 남는 날에는 단짝 줄 생각하고 그러다가 시간 더 나으면 징보랑 또 원 찍고 촬영이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룰루룰루룰루 된장아 된장아 잘 있도록 된장이 이렇게 잘 있어 된장아 이제 우리 가야 돼 인사해 주세요 안녕해줘 된장아 네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딩고에서 또 다시 만난한 그날까지 우리 모두 몸 건강히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하나 둘 셋 둘 셋 안녕